자 안세진 댄스 남자발 7번발이 되겠습니다. 7번발은 등 뒤로 건너가는데 남성 여성은 2번발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에 건너갑니다. 자 여기서 여성은 8번발 여성 뒤로받아 40면 좋습니다. 남성은 1번발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바보로 돌립니다. 7번발 다시 보면 이게 뒤로 빠져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는데 그런거 그냥 알아서 가세요. 운전하다보면 한숨을 하시고 두숨을 하실거 발로 가는데 방법은 그런거 따지지 말고 4박으로 간다는거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성은 8번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섯 바보로 돌리는게 되겠습니다. 자 7번발은 예를 들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한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좋아요. 다시 또 두번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기어들아 놓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8번발을 마무리합니다. 자 1번부터 7번발까지 항상 여자랑 부팅할때는 기술쓰기 전에 1번부터 7번발까지는 넣어주는게 좋아요. 우리가 운전할때 바로 문 박차고 운전하지 않잖아요. 문 열죠. 시속키죠. 시피 조정하죠. 백미러 맞추죠. 큰꿈절 하듯이 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번 2번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성은 나하고 춤이 맞나 안만나 주고 3번 자 그러면 또 항상 주의해야 해요. 여자분들 10년만에 보도자 없는 의사가 있어요. 10년만에. 어지럽다는 말이에요. 두 바퀴만 그러고 그래서 3번까지 했으면 4번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제자리에서 여성을 이렇게 돌려봐요. 몇밖에 상관없습니다. 6번 들어옵니다. 바쁘니까 6번 그래서 6번 돌리고 그리고 이제 7번 건너가서 여성을 이렇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7번발 보시면 무대분 서있구요. 3,4,5여성 그래서 1번발로 마무리 1,2,3,4에서 1번발로 마무리 이렇게 해서 궁금하신 분은 기분이 다 나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